우리나라로 수입된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소위 짝퉁 상품이 지난해에만 전년에 100아 넘게 적발된 걸로 조사됐습니다.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짝퉁 명품 상품은 5600억 원 규모로 1년 전과 비교해 140% 급증했습니다. 시계 브랜드 롤렉스로 꾸민 물품이 1200억 원어치로 루이비통을 제치고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. 시계 브랜드 롤러스